2종을 채울지도 지켜봐야 겠습니다 두 복싱자의 경기 시작됐습니다 상대 김재환 선수는 92년생 경험이 많은 선수에요 복싱은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 기대가 또 되는데요 3대1 안산시청 복식조 김주현 고노진 앞서 있습니다 이번엔 지금 변수가 많은 복식조의 대결입니다 고노진 선수의 타구에 좀 흔들렸잖아요 상대가 이번엔 변수를 보여줬습니다 바나나 플링 레츠 라푸 있잖아요 맞아요 아 나갔어 아 서브 범실 4대8 2포인트 뒤져 있는 포천 아 받지 못합니다 서현의 서브 다시 갑니다 자 이번엔 김재현 조국 자 복식조가 잘 바라고 있을텐데요 어 길지 않게 가야되요 아아 그렇습니다 김재환의 서브 자 또 한번만 자 옆에 파트너를 좀 더 많이 의지하고 서로서로 믿어줘야 되겠습니다 서브 잊고 있기 때문에 자 본인들이 팀을 또 살려내야 됩니다 안산 강타 자 바나나 플렉시도 해봐 자 나인홀 동점이 됐습니다 아 어렵게 봤구요 살려있습니다 또 넘어갔어요 아아 아아 김윤수 그렇죠 자 두번째 게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아아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원의 서브 아아 그리고 출발하는 두번째 게임, 김지원 권호진 하아아아 거기서 또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아 이번에는 세원 훈수의 서브 3대1 앞서있는 부천에 두번째 게임 아어어어어 그렇습니다 하아 이번엔 우아앗 자 서브 득점 3대사 한포인트차 으아앗 fertig 아 이건 좋겠다 살아있고요 강하게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 좋고build lose 짧게 넘기는거 libraries 그렇죠 김지환 아 네 튼 상대입니다 사실 해서 그런지 참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0대1 아 이번엔 또 한 번 동생 번호지를 잘 이끌어 가야 되거든요 서현우의 서브 부천입니다 아아 이용ohn ovat 착 속 하하 데뷔 그렇죠 아 네 오 lude 5점이라 테이블을 바꿨구요 안산이 승리하게되면 승리로 매치가 김문수의 서브 팀의 패배를 일단 막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게임 한 점차까지 쫓아왔습니다 승리로 승리를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컨트롤이 안되고 다른데로 가죠 이 서브 톤 때 뭔가를 또 보여줘야 되는데 받았어요 맙드라이브 이번 매치 가져오기까지 한 점 남았습니다 아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